그 얘기부터 먼저 해드릴게요 어떤 애가 왜 한지는 이기자고 세지는 이너부냐 사실 이너부라는 이름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려나 모르겠지만 지금은 다른 사이트에 거의 본부장급이 되셨던 대신 저한테는 메가스터디 담당 저를 담당했던 파트장님이 만들어준 이름이긴 합니다만 이 세계지리는 여러분도 아시지 한지랑 지리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비슷한 것 같지만 되게 공부 방법이 다르죠 한국지리는 굉장히 체계화되는 과목이고요 세계지리는 그런 체계적인 면은 많이 적어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세지는 내용 정리를 잘하면 잘 보는 시험이에요 한지처럼 어려운 계산이라든가 자료해석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자료해석이 안 나온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세계지리는 어떤 기출 자료해석을 통해서 자료해석 이렇게 푸는 거야 끙끙 이게 아니라 아 내가 이 주제 내용에서 이거였구나 그런 것들이 왜 개념에서 약간 조금 뭔가 조금 뭔가 좀 부족했던 것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름이 이너부인 거야 그러니까 개념에서 안다는 내용을 하진 않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거짓말한 거잖아 선생님은 개념 강의 때 선생님이 아는 100%를 쏟아내거든요 다른 선생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선생님이 뭐 뒷강좌에 또 우리가 쓰기 위해서 앞강좌에서 뭘 빼낸다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그동안에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선생님 개인적으로도 아 이 주제에 대해서 아 이게 포인트인데 이제 개념 때는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감이 잘 안 와 포인트도 잘 안 오지 그치 내용도 처음 배우는데 내용의 포인트가 어떻게 와 근데 지금은 이걸 들으면 이제 그 포인트가 먹혀 여러분들한테 아 이거였구나 아 이거 주제별로 이제 아 이거 내가 부족했던 거야 그래서 바로바로 꼽히는 게 이게 너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오케이 OT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OT는 일단은 선생님이 요거는 그 목적이 아주 뚜렷한 강좌죠 한국지리와 똑같습니다만은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강좌는 목적이 6월 모평 대비죠 6월 달에 정말 만세 만세 이기상 선생님 땡큐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선생님이 올해 처음으로 작년과 다르게 뭐를 했다 EBS 수특을 원래 수특 수안 모두 파이널 때 총정리를 했단 말이야 직전에 하지만 6월 모평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수특에서 엄청나게 많이 내요 그러니까 매년 내가 이제 시험 애들 보고 나서도 좀 미안했던 게 뭐냐면 아 어차피 수능 잘 보면 되지만 6월도 잘 보게 하면 좋을 텐데 아 파이널 때 하게 될 수특 수특 수안 수안이야 지금 못하잖아 책이 안 나오니까 아직은 수특이라도 먼저 좀 해서 학생들을 6월 모평 때 정말 그 삐에로처럼 웃게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이기자 이너브에다가 수능 특강을 녹여 넣는 겁니다 넣을 거예요 이미 분석은 마쳤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환하게 여러분들 요즘에 사진 찍을 때 여학생들 보니까 다 이러고 찍더라고요 그래서 초반들 이게 뭔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자기 꽃이라면서요 꽃 이게 제 꽃받침이 자기 꽃이래 내가 말은 할 수 없고 속으로 야 꽃 한 번 크다 진짜 응? 뭐 더 얘기가 있습니다만 요즘 워낙 사회가 흉흉하다 보니까 마음속의 얘기로 서로 우리 텔레바시로 무슨 얘기다라는 걸 주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 궁금하신 분은 Q&A의 답변을 질문을 주시면 바로 상처해 드리겠습니다 자 웃으라고 한 얘기고요 자 암튼 저튼 그 선생님이 이제 6월 모평을 잘 보게 여러분들 하기 위해서 그냥 모든 단원별 어려웠던 부분을 싹싹싹 그냥 요거잖아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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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구리 찔르듯이 찔러드릴 거고요 수툭 여러분이 따로 안 보셔도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선생님 개념이다를 들은 학생들이라면 요 정도로 수툭은 완성이다 요렇게 해서 선생님이 정리해 드릴 테니까 선생님 커리 따라오시면 개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툭 수한 1도 안 보셔도 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업로드 일정은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이 세계지리는 현장 강의를 한 곳에서만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대치동에 있는 학원인데 대치동 2강 학원에서 찍어가지고 수요일날 찍기 때문에 매주 목요일 저녁에 올라와요 사회 완성입니다 3시간 30분 사회 완성반이에요 200분 분량으로 해서 800분 분량이 총 올라오게 될 겁니다 파일류는 8개 파일이 올라올 거예요 자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죠 6월 모평 대비 전범위 선생님 또 강의의 특징은 모든 강좌가 다 전범위를 더 다룹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요 여러분들이 저 강좌가 진짜 조긍조긍 하는 거 아니야 절대 그렇게 안 해요 배웠던 것도 싹 정리하면서 부족한 거 채워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까 말한 대로 주제별 요점 약점 요점 약점과 그리고 엔드 요거 요거 요것도 압니다 한국지리만큼 자료해석 문제의 비중이 높거나 자료해석의 난도가 높지 않습니다만 난이도가 높진 않지만 그래도 또 세계지리에서도 알아두면 좋을 또는 여러분들이 자주 나오는데 금방 못 알아차리는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파이널이 아니라 파이널이 아니라 6월 이너브 강좌부터 5월 이너브 강좌부터 EBS 특을 철저하게 넣어두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장 강의 또는 이제 우리 인터넷 강의 학생들 모두 공의 요건 첨부하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매주 15분짜리 매주 매주마다 수업 끝나기 전에 15분 정도를 비워놓고서 여러분들 꼭 타이머 가지고 풀어보세요 자료해석 중심의 열 문항을 특히 입문지리 중심이에요 왜냐하면 자료해석에 입문지리가 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자료해석 중심의 테스트를 칠 것입니다 자기의 이제 현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나의 상태가 좋지 못하다라는 것을 그리고 또 6월 모평을 앞두고서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또 이렇게 내가 이제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링에 올라가는 거니까 스파링, 쉐도우 복싱만 하지 말고 직접 스파링을 몇 번 뛰어봐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또 6월 모평 대비 모의고사 이해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모의고사를 이걸로 처음 접하게 될 텐데 여러분 말로 깜놀, 깜놀입니다 깜놀,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평가원 문제 아니야? 이런 느낌이 빡 다가옵니다 진짜로 선생님이 허헌은 안 합니다 얼굴은 네 선생님이 허헌 그 자체이지만 이 수업 퀄러티라든가 모의고사는 허헌이 없어요 여러분들 부디 6월 평가원 시험에서 영광 있으라! 좋습니다